Zzzzzzzzzzzzzzzll 그땐 다 책임지십시오 내가 그토록 찾아야면 진실 진실 진실은 아무것도 없지 진실 묘하게 불러나고 있어 범팔은 왜 가만히 있는지 지금 이 상황 좀 어색하지 않아요? 범찰은 왜 가만히 있는지 지금 이 상황 좀 어색하지 않아요? 오케이 내년 총선에 박태용 출발한다고 소문 다 났어 내년 총선에 박태용 출발한다고 소문 다 났어 박병원서가 종목까지 걸었대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태용 경과 담당 다음 주에 만나요